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방은 넓은 트룸이구요. 범어역 인근에 있는 넓은 트룸 네오빌 한번 보시겠습니다. 7,025로 나와있구요. 굉장히 합리적인 반전세 가격 트룸입니다. 현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구요. 현관에 보시면은 신발장, 진열장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요런식으로 거실공간이구요. 그 차원에 복도 왼쪽에 넓은 안방공간이 있습니다. 안방공간에 장롱 하나 들어있고 창이 이쪽으로 나와있습니다. 요런식으로 구성된 방이구요. 그리고 거실공간 되겠습니다. 거실공간도 매우 넓고 저쪽으로 빛이 잘 들어오고 있구요. 요쪽 보시면은 화장실 요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쪽 벽에 에어컨 하나 있으면 요렇게 부엌 및 세탁실이 거실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공간 매우 공간 활용도가 높구요. 요쪽에서 보면 요런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